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금강 곧 유바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수와서 1장 1절로 9절 말씀 본문 말씀 가지고요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다 마쳤고요 출애국기도 마쳤고 그동안 이제 교회론 쪽으로 제목 설교 주제 설교를 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여수와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설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날까지니까 뭐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팬데믹 전 우리 교회는요 8월 첫 주면은 전 교인이 전도할 대상이나 또는 낙심자나 이웃의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바베큐를 먹고 같이 영화를 보는 무비 나잇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특별히 나빠지지만 않는다면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올해는 그 행사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이 행사를 했던 날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함께 봤던 영화가 목사이자 감독인 알렉스 켄드릭이 감독한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였습니다 페이싱 더 자이언트라고 해서 고등학교 풋볼팀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감독과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건데요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풋볼 게임에서 킥을 하고 그것이 점수로 연결될 때 모두가 할렐루야를 환호하면서 소리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영화에는 많은 명 장면이 등장하고 명 대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다라는 이러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365회라고 합니다 왜 365회일까요? 그렇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365회가 아니라 366회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4년마다 2월이 윤달이 돼서 29일이다 그래서 366일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성경 프로그램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의 개혁개정 성경이죠 한글 성경으로 이 성경에는 몇 번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81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걱정하지 마라라든가 염려하지 마라라는 것을 치면 그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알렉스 켄드릭 감독은 미국뿐이니까 당연히 영어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성경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와 비슷한 두려워하지 말라라든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영어로 찾아보면 그 횟수가 365회 가까이 되거나 또는 거의 400회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365회다 6회다 아니다 370회다 400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요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순종하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이 건강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예를 들면 배가 위가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혹시? 하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암!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내시경 너가 더 액땡 하면서 이거라도 해봐야지만 아유 다행이다 하고 안심하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는요 열이 조금 나거나 기침만 콱콱 하면 혹시? 하면서 콧구멍을 막 쑤시고 해서 검사를 해서 그게 한 줄이 나와야지만 휴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이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 또는 결혼을 하고 나서 가정에 대한 두려움 결혼을 못할까 봐 두려움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미국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 두려움이 더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총기사고죠 요즘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전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총기사고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한 가지 짐을 더 올려서 총기사고에 대한 두려움까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긴 해야 하겠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수많은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 과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와서는요 우리에게 소중한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와서는 우리와 같은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와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눈의 아들로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그는 이략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에서 갑자기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당시에는 말이 지도자지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호수와에게 있어서 너무도 두려운 상황이고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약 20년 전에 오카는 목사님의 후임으로 오정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단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굉장히 큰 뉴스였죠 교계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오정현 목사님의 친한 친구 한 분이 그렇게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오 목사 삶과 명복을 빕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농담이죠 누가 죽은 게 아니라 그만큼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 다음 후임으로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은 그만큼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돌려서 농담으로 그 친구분이 말을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위대한 전임 지도자의 후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맞는 것은 마치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같은 인간 이런 목사들끼리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여호수와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누구 후임입니까? 전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 하면 이야기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고 온갖 열 가지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고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영적인 이런 지도자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자인지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 대해 평가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민수기 12장 7절로 8절 상반절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는 또 여와의 형상을 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다른 일반 선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과 친구와 말하듯이 얘기를 하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위툼에 그를 감췄다가 지나가신 후에 그를 내어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게 한 그러한 자가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한 자가 모세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세의 부재, 모세가 없어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상황 자체가 여호수와에게는 엄청난 멘붕, 멘탈 붕괴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또한 이것은 여호수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에는 엄청난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진짜 두려운 상황이 되었다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문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몰려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당연히 두렵죠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은 여호수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모세가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운 위기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생에 한 번, 두 번 정도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인생에 한두 번 정도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는 정도는 아니지만 모세가 잠시 기절하거나 또는 모세가 집을 외출한 것과 같은 위기는 자주자주 몰려옵니다 혹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마치 모세가 잠깐 외출한 것 같은 위기 아니면 모세가 지금 기절한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다가 겨우겨우 오늘 교회에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마 다 알 수는 없어도 분명히 많은 성도님들이 그와 비슷한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오늘 이 자리를 찾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위기이자 동시에 무엇입니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라는 한자 자체의 기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인 차일스 스펄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환란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오는 새롭게 열린 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환란 자체는 반갑지 않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환란이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없어야 여호수아가 대신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는 곧 우리의 삶의 축복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보니 그 비결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할 것을 명령하시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절 4절 우리 같이 2절부터 4절까지 큰 목소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초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축복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인간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너무 두렵고 속상하고 슬프죠 그래서 웁니다 어린아이들은 한마디로 엄마 아빠가 나의 곁을 떠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지요 조금 커서는 친구나 동료 또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을 때는 그 연인이 내 곁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내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갑자기 내 곁을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얼마 전 텍사스 유벨디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 안에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두려움을 깨웠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아무도 원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 사건으로 희생된 한 아이의 아빠는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은 사진과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딸과 함께 찍었던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것이 사랑하는 딸아이와 이거 나중에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딸아이와 마지막으로 찍은 전날 밤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올리면서 이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안아줄 수 있을 때 많이 안아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해지고 노인이 되면요 이제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친구나 형제가 하나 둘씩 자신의 곁을 떠나가는 것을 볼 때 그 느낌은 좀 더 색다른 느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 사랑하는 자가 내 곁을 떠나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우수아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자여 멘토여 스승인 모세를 떠나보내고 매우 두렵고 상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너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렇지 않단다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들려진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과 여수와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약속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과 그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평생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내게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전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세계에 있는 인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들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들은 자는 첫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 들려진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7절,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들었다면 위로의 말씀을 듣고 격려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즉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형통케 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그 길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이 다 배제되는 것, 곧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7세기 독일 루터교 목사이자 할레라는 마을에 고아원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프랑케라는 목사님은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과 나의 일을 맡겼을 때 필요한 것을 구하기만 하면 즉시 공급이 되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해도 어떨 땐 때때로 어려움이나 고난과 환란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무리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하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단 한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실패하고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경에 확실하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두려움과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랍시다 그리고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 끝내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